방송인 김나영이 4월의 신부가 됐습니다. 한 매체에 따르면 김나영은 27일 오후 비밀리에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. 김나영의 측근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식을 준비해왔다. 결혼식에도 가족과 친지 등 극소수만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김나영과 100년 가약을 맺는 예비 신랑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남성이에요.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